TV 동료농장에서 나왔습니다. 근데 일반 라쿤 친구들보다 동료 친구가 좋네요. 네 많이 비만이죠. 쌍뚱하게 이제는 듣고 싶은데? 아하! 네네 stor의 아이콜.. 부끄러워. 집에 가자~! 두식이 빵! 요! 빵~! 두식아, 하이파이브! 아이 잘했어~! 들어와. 앉아. 자, 기다려. 더워. 더 실컷? 뚝뚝해서 잘 안 움직여요. 이렇게 손으로 당겨서 자기 코에 다 넣어요. 한 20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. 먹고 바로 자고 싸고 바로 자고. 또 뭐해? 그거 아니야, 그거 아니야. 땅콩. 땅콩아. 먹었어? 땅콩 먹었어? 아우, 무거워. 아우, 무거워. 아우, 무거워. 아우, 무거워. 아우, 무거워. 쯔스, 쯔스. 쯔스, 쯔스. 쯔스. 아우, 무거워. 아우. 아우, 무거워. 아우, 무거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